3일은 초승달이었고 작년에는 초승달 전후로 하여 진도 5 이상의 강진이 많았습니다.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도후쿠 동북지역의 지진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1월 3일 동북지방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규모 3.9,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3.4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하루 전인 1월 2일에도 후쿠시마에서 규모 2.4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12월 31일에는 동북지방 이와태현 내륙북부에서 규모 2.4의 지진이 있었고 하루 전날인 12월 30일에는 이와태현 앞바다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있었고 이틀 전인 12월 28일에는 동북지방 이와태현 해안북부에서 규모 3.6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하루 전날인 12월 27일에도 이와태현 앞바다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하루 전날인 12월 26일에도 동북지방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규모 3.3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일 전인 12월 23일에도 동북지방 아우모리현 동쪽 앞바다에서 규모 3.9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아우모리현 동쪽 앞바다는 9월 26일부터 12월 23일까지 석 달 동안 14번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동북지역에서 12월 23일부터 1월 3일까지 연속 지진들이 거의 매일같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매우 불길한 시그널 발생했습니다. 바로 바누아투의 법칙입니다. 대부분 바누아투 강진 이후에 일본 동북지역에서 강진들이 자주 발생을 했었는데 최근 12월 23일부터 1월 3일까지 동북지역에 매일같이 지진이 발생하는 상황하에서 어제 1월 2일에는 남태평양 바로 옆에 통과해서 규모 4.9의 강진이 오전 8시에 발생하였고 저녁 11시에는 통과해서 규모 5.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1월 3일 월요일 오전 9시 5분 1초에 남태평양 바누아투에서 규모 4.4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진원의 깊이 또한 104.5km로 깊었습니다. 2시간 후인 11시 9분 44초에 바누아투에서 또 한 번 규모 6.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이번에도 진원의 깊이가 104km로 깊은 신발 지진이었습니다. 그리고 1월 2일에 도쿄 인근 이즈오오시마 근해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지난번에 12월 17일에 규모 2.9의 지진이 발생한 지 2주 전입니다. 도쿄 인근 이즈오오시마는 12월 6일에 군발 지진이 18번 발생을 하였고 작년 1월에도 이즈제도의 니이지마 고즈시마에서 군발 지진이 있었습니다. 도쿄 인근 이즈오오시마의 마그마강에 큰 소용돌이가 있어 보입니다. 작년에 500km가 넘는 신발 지진이 이즈제도와 오가사와라제도에서 발생한 후에 100년 만에 해저화산 대폭발이 있었습니다. 또한 작년에 이즈오오시마의 군발 지진 한 달 후에 후쿠시마에서 진도 6강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므로 1월달 강진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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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